오늘의 영상 짤막하게 하난다 오늘의 영상은 말입니다 이거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게 되면 말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와요 초록색은 제가 깔 수 있는 것이고요 저 이제 분홍색인가요? 저거 보라색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저것은 이제 우리 유니온 몬스터들이 까주는 거예요 그래도 초록색은 제가 이렇게 깔 수가 있어요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